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정부가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장애인 스포츠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스포츠 과학 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예산 17억 원을 확보하고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대한장애인체육회와의 협력체계를 본격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3월 30일 새 기관은 이천선수촌에서 관련 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여자 골볼 국가대표 선수단이 제15회 소강체육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소강민관식 유경재단은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받은 체육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열고 여자 골볼 국가대표 선수단을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된 여자 골볼 국가대표팀은 지난해 열린 2022 IBSA 골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하며 28년 만에 패럴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선수단은 앞으로 남은 국내외 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한국전지재활용협회와 함께 시니어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 두 기관은 인천과 대전 등 전국 7개 지역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창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금번 폐건전지 수거사업은 노인들이 수집한 폐건전지를 지자체에 전달하면 재활용업체는 폐건전지를 철스크랩이나 망감파우더 등으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서울시가 장애 유형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지원규모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서울시는 점자정보단말기와 특수마우스, 영상전화기 등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또는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며 서울시가 보급기기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합니다. 보조기기 보급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오는 6월 23일까지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제품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입니다.